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이에요 활기찬 하루 오늘도 보내시기 바라면서요 이제 비도 그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뭐 편안히 쉬시고 오늘 하루도 머리도 상쾌하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 밖에 나와서 한번 비록 벚꽃이 좀 떨어졌을지도 모르겠는데 벚꽃도 보시고 즐거운 시간을 좀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아니면은 뭐 연인들끼리에서도 이렇게 서로 오붓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동학개미핏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조가가 지금 계속 부진하니까 이렇게 차트처럼 계속 부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때가 살 때인지 팔 때인지 애매보호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지금 보면은 그래도 살 때가 아니냐 그런 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하고 동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그 대장주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가는 연저점 수준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증권가도 올해 초에 그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하고 미국 오스틴 공장에 정전 여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인테리 파운드리업 진출 등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에 힘입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은 유지는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거래소에 따르면은 개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우를 포함해 가지고 삼점만 18조 샀어요 18조 8천억 18조 8천억을 샀습니다 엄청나게만 샀죠 삼성전자를 우선주 포함해서 이때 같은 기간에 개인이 코스피 전체 순매금 대금이 얼마냐면은 39조 8천억이에요 39조 8천억 결국 보니까 절반은 삼성전자만 산 거예요 역시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은 상당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초우량주인 삼전이 주가 상승 기대감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기대감에 하지만 최근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뭐 실망자체죠 실망 아니 주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계속 뭐 주가만 떨어질 듯 하두면서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니까 실망감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삼전주가는 지난 1월 11일에 장중 9만 6천8백원 까지 치솟았잖아요 한번 터치한번 했어요 그리고 종가기준 최고가는 같은 날에 9만 천원 이었구요 1월 중에 삼전주가가 장중 9만원을 넘어선 때는 총 6거래일 입니다 한 6일 정도는 그래도 9만원에서 돌파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이제 10만 전자 기대감은 그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순매수로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1월 한 달간에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한 12조원 샀습니다 12조원 그때 우선주를 한 1조 9천억 정도 샀죠 거의 한 2조 가까이 산 겁니다 계속 보니까 엄청난 많은 양을 산 거예요 1월달에 집중적으로 그때 막 9만원 넘고 하니까 10만 전자의 기대감이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몰빵 하듯이 12조원을 산 겁니다 지난 26일에 삼성전자 종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8만 1천5백원이에요 8만 1천5백원 52주 신고가 대비 몇 퍼센트 빠졌느냐 마이너스 15% 빠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저점 3월 10일 8만 9백원까지도 한번 근접했죠 만약 최고점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라면은 결국 마이너스 15%의 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뭐 그럴리는 많이 없겠지만은 하여튼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빠졌다 지난 1월에 그 삼전을 매수했다는 뭐 개인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9만원대에 삼전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 주식이 계속 하락하자 평균 매수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조금씩 비중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전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0% 수준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 당연하겠죠 9만원대 하신 분들은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는 지금 하락이겠죠 약간 계좌 자체가 파란불일 겁니다 뭐 보면 그 계좌 자체를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같은 것도 열이 안 받겠습니까 하지만 자꾸 그 계좌 본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자주 보지는 마세요 금투에서는 이런 말을 또 해요 최근 삼상전자 주가는 단기 상승의 피로감 오스틴 비며물이 팹 이슈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연결했을 거예요 그 8만원 전체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신규 반도체 패배 초기 비용 발생하고 오스틴 비며물이 팩 가동 중단된 영향으로 1분기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3조 한 5천억 정도 수준으로 기대치를 하여야 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삼전에 다양한 사업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 부분만 약간 좀 기대치보다 약간 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서 삼전의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매수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 매수 의견도 보니까 보통 10만 5천원에서 한 12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10만원 미만이라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찾아봐도 참 흥미로운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 증권의 센터장은 또 이런 얘기를 해주네요 1분기 3전 영업이익은 기존 당사 추정치를 9.1% 하위하는 1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하지만 그 변경된 영업이익 추정치는 시장 컨센서스를 17.6%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다 이 얘기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보니까 음 영업이익은 한 10조 원 보고 있어요 10조 원 증권사에서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8조 5천억 정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를 더 벌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한 17.6% 더 상회하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낙관전적으로 보는 거죠 낙관전으로 보는 거고요 2분기의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이 힘입어서 11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2분기에는 더 늘어나겠죠 또 2분기에도 한 1조 5천억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계속 상승세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3분기 4분기도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2021년 토탈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어떤 분들은 뭐 한 10조 정도 더 벌지 않겠나 뭐 그렇게 낙관전적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근데 비관론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뭐 증권사나 뭐 금융업계 금투업계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 지지부진을 그렇게 뭐 비관론적으로 보지는 않고 뭐 이때가 가장 좋을 때다 그래도 이때가 가장 쌀 때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증권사 얘기를 우리가 전부 맹신해야 하냐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투자를 해야지 그냥 누가 뭐 이때 살 때다 싸다 그리고 사야 한다 뭐 그 말만 믿고 사면은 나중에 떨어져 봐요 그럼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해 놓고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한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공부를 부지런히 부단하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한두 개 정도만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여러 정도가 어디 다 볼 수 있으니까 다 전문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똑똑한 놈이라 하더라도 뭐 다섯 개 종목 열 개 종목 그렇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는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주식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 자기의 그 돈이 작은 돈이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억단이 뭐 한 10억 단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자기 천만 원도 엄청나게 소중한 천만 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괜히 어떻게 보면 손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장인데 거기다 돈을 투자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모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금리도 상승세가 약간 좀 둔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3천선에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 같아요 3천선이 깨지면 다시 또 올라오고 올라가면 또 빠지고 그래서 3천선을 유지하면서 박스피를 유지를 하겠죠 일단은 지금 우리보다는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보다는 약간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또 상승을 한다면 또 우리 코스피에도 상당한 영향을 또 끼칠 겁니다 근데 보면 중국 증시가 지금 미중 갈등과 유럽 제재료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지고 힘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만간 중국도 좋아진다면 같이 코스피도 좋아지고 코스피에 관련된 대형 종목들도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박스피 안에 갇혀 있을 때 삼성전자의 흐름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재미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자금이 없는 분들이나 지금 여유 자금이 충분치 않던 분들한테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로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분할 매수를 꼭 해라 그리고 올빵 하지 말고 그리고 대출하지 마세요 비투하지 마십시오 간혹 보면 비투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대출해서 좀 약간 약관대출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물어보시면 있는데 저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여유자금을 하시고 비록 작더라도 한주 두주 사세요 막 무리하게 여유가 안되는데 막 100주씩 사라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으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너무 길게 좀 길게 볼 건데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마세요 급하는 것은 나중에 체할 수 있어요 자분하게 한주 두식이 사면서 거북처럼 꾸준하게 모으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뭐 사람이란 게 또 욕심이 있어서 갑자기 급하니까 막 대출 땡겨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별로 안 좋습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고점에 물려 가지고 약간 뭐 몇 퍼센트 손실이 나거나 파란불 보이면은 사람이 괜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멘탈이 붕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힘내시고요 휴일날 편하게 쉬십시오 쉬시고 이따 저녁에 또 천만히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